그냥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모든 얼굴이 상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인물 뿌려하면 영검함을 잘 봐주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 뿌려주시잖아요. 인물에 잘 풉니다. 선생님이 자신 있어 하시니까 제가 또 사주를 제공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력이고요. 네. 남자분이시잖아요. 아휴 참 머리는 좋다. 이분도 머리가 좋네요. 머리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 내게 내가 넘어간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는 잠깐 햇빛이 있었고 좀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들어 버렸어요. 왜 시들어 버렸냐. 아휴 활짝 필 때 피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상이 그림자가 너무 많아서 얼굴 상이 필 수가 없는 상입니다. 미안하지만. 풀이해주시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 뭐든 이제 얼굴이 상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밝은 면도 있고 우리가 그죠? 화상하게 뭔가 활기찬 게 있어야 되는데 활기찬 얼굴형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한테는. 그냥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모든 얼굴이 상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은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득도 없습니다.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남의 눈에 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영리한들 제주도 좋고 손 제주도 좋고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단지 이 사람이 얼굴 상 내가 모든 음성 다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 필수가 없다. 직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의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뭐 이 사람도 뭔가 나를 공무원 쪽으로 보여요. 공무원도요? 예 공무원도 보여요. 우리 정치에 공무원이 있고 학교에 생활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사업하는 쪽으로 또 의사 쪽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사 실력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나 의사 부담하는 교직 생활이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대우받는 선생님.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을 필수가 있는데. 정치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공무원이 나온다면 필수가 없어요. 활짝. 이분이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대한민국 의사이자 프로그래머이자 벤처기업인이자 대학 교수 출신의 정치인. 우리 안철수 씨였습니다. 어휴 자꾸 이런 높은 부분만 나는 적게 숙기를 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유명세는 있으신 분들을 갖고 오겠죠 선생님. 아이고 참 머리 아프다 정말. 앞으로 이분의 기운은 좀 괜찮을까요? 아휴 제가 볼 때 기분이 좋게 안 나와요. 어떡하냐 그만큼 재주도 좋고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나아가서 내가 본 것이 지금 많은데요. 정말 머리도 좋고 모든 게 정말 손재주 좋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치 쪽에 이렇게 피고 싶은데 내 상에서 밀리나가는 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어린 우리가 참 병원이나 학교에서 끄는 데서는 이 사람은 정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정치 쪽에서는 이 사람이 클 수가 없는 게 오히려 힘이 안 된단 말이죠.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은 다음 대선 때 후보로서도 가능성이 확률이 좀 낮겠네요. 좀 저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막는 소리인가 모르겠는데 좀 낮게 들어옵니다. 이분이 좀 기운을 좋게 만들려면 다른 방도가 없나요? 눈에 쌍꺼풀도 좀 아휴 눈에 쌍꺼풀 칼로 되든지 좀 있잖아요. 상을 좀요. 좀 활기찬 상을 좀 해줬으면 왔다 아니겠어요? 관상학적으로 그런 관상이 좋으니까 성형을 좀 하셔야 된다. 네. 성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활기차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럼 진짜 실제로 사줘도 좀 살짝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밝은 모습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인물로 콘텐츠를 좀 바라볼까 합니다. 좀 무슨 분 가져오지 마세요. 색다른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도 있으니까 복불복으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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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